첫인사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예 여기세요? 뭐라고? 아니 나 어디 갈거라고 뭐를 하라고 이런거 봐 오등어가 왜 맛있냐고요? 오등어가 왜 맛있냐고요? 오등어가 여기 물이 첫째 깨끗하니까 제주도 갓바다에서 바로 잡아서 물이기 때문에 첫째 손도가 싱싱하니까 맛있습니다 바닷바람에 맞아서 간도 짜지 않고 삼삼하게 하니까 맛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게 손도가 싱싱하니까 맛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가장 좋을 때 잡으신다고요? 저희는 1년 12달 제주고등을 맛있다고 왜그냐면 11월하고 12월달에 잡은고등가 제일 맛있거든요 겨울고등가 근데 그때 저희가 저장을 많이 해놔요 한 2만삼자 정도 장만해놨다가 그때그때 주문하면 배 따서 약간 말려가지고 반건조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름고등은 조금 기름기가 없어서 맛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1월, 12월달에 1년 팔걸 저장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꺼내가지고 배를 따서 소금을 약간 삼삼하게 해서 말려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보내니까 맛있는데 1년 12달 맛이 그대로 1년 12달까지